빡꿍.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빡꿍 시대에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우주찬 람보 선생님 이브라함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꿍 시대에 빡친 친구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저쪽에 있는 칠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 칠판 쪽으로 고고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것은 바로 경제 체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갈 거야. 자 얘들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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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뭘까요? 시스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뭐가 있다? 경제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겁나? 해결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된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제 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경제 체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가지 경제 문제가 있는데.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아예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경제 체제라고 한다. 그런데 그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시장 경제 체제라고 있고. 들어봤니? 시장 경제 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계획 경제 체제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체제. 계획 체제. 계획 체제가 아니라 계획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라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딱 들어봐도 너희들이 딱 들어봐도 시장 경제에서는 누가 중요한 것 같니? 시장이 겁나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계획 경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니? 계획이 겁나 중요하다는 걸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장 경제 체제가 뭐고 계획 경제 체제가 뭔지 얘기해줄게. 첫 번째 시장 경제 체제가 뭐냐라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가야 돼. 시장 경제 체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때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개념이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유롭게. 얘들아 뭐를 중요시한다고? 자유를 중요시해.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시장 가격이야. 시장 가격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해결하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한다. 알았지? 그러면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역사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걸 잘 들어봐봐. 얘들아 중세 시대에 있어. 중세 시대는 겁나 씨빠빠룰라 시대야. 발전되지 않았던 그냥 똥같은 똥망했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시기에 진짜 레알 씨빠빠룰라가 있었지. 그게 바로 누구니? 왕이야 왕. 이 왕이 시민들을 겁나 괴롭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씨빠빠룰라. 쓸데없는 놈.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때 어떤 학자가 나왔는데 그 학자가 바로 누구냐? 애덤 스미스야. 애덤 스미스. 이 사람은 영국에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학의 father.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걸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애덤 스미스야. 그런데 이 애덤 스미스가 책을 한 권 썼어. 그 책이 바로 뭐냐면 국부론이라는 책이야. 국부론. 국부론 무슨 뜻이야? 국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했어. 야 자유방임주의. 와 진짜 겁나 우리가 원하는 거지. 자유방임주의 뭐야? 자유롭게. 방임 뭐야? 내버려 둬. 이게 바로 뭐야? 자유방임주라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애덤 스미스 그런 얘기를 했어. 개인이 있다. 그러면 국가는 간섭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얘기야. 그냥 자유롭게 어떻게 해?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러면 국가는 뭐가 될 거다? 겁나 부자가 될 거다.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애덤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제빵업자가 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맛있는 빵을 만들까? 맛없는 빵을 만들까? 여러분들 겁나 지금 고민돼? 자,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 만약에 파리바게뜨 사장이야. 맛있는 빵을 만들까? 아니면 맛없는 빵을 만들까? 겁나 맛있는 빵을 만들겠죠. 막 빵을 맛있게 만들려고 거기다 초코크림도 넣고 생크림도 넣고 그럴 거야. 근데 거기다가 막 설사똥 넣고, 어? 그래 가래침 뱉어서 넣고. 그러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 망하게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생활에 국가가 간섭해라, 간섭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개인이라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좋은 것들을 만들 거라는 거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을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다? 국가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중세시대 이후에 에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자유방임주의야. 그러니까 이 자유방임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중요시하는 거야? 자유롭게 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유롭게 둬도 누가 알아서 잘 하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그냥 딱 잘라 말할게.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를 어차피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건데 지금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해줄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 경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해결을 하는 거냐? 시장 가격이 해결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 있어. 응? 새우깡. 새우깡이 있는데 이게 부족해. 그러면 이게 부족해. 이게 지금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은 많아. 근데 새우깡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새우깡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 안 부족해져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안 먹을래. 차라리 칸초를 먹지. 내가 왜 새우깡을 먹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다시 새우깡이 안 부족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런 경제 문제가 알아서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가격은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가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담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각 개인들을 그냥 내버려 둬. 내버려 두면 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뭐라고? 시장 가격이라고. 이거에 의해서 경제 문제는 알아서 뭐 될 것이다? 해결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시장 경제체제야. 그래서 이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뭐를 되게 중요시해? 자유를 되게 중요시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개인의 자유로운. 그러니까 뭐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자유를 중요시한다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야. 자유로운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있어. 이걸 기본적으로 뭐 해준다는 거야? 보장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 그러면 열심히 일한 만큼 어떨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돈을 많이 번 만큼 그것이 나의 뭐가 될까? 재산이 되겠지. 그래서 나의 재산을 뭐라 그러니? 피디님 나의 재산을 뭐라 불러요? 나의 재산. 나만의 재산. 내 거? 내 거. 그게 바로 뭐야? 사유재산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뭐 해주느냐? 겁나 보장한다. 그리고 잘 봐. 시장 경제에서는 이익을 추구해. 누구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냐? 모두를 위한 이익이야? 절대 아니야. 그럼 누구? 나. 그치?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의 특징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이 장점이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와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시장 경제는 어쨌든 간에 뭐가 만점일까? 효과가 만점이야.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빵을 만들어. 그런데 그 빵을 맛없는 빵을 만들지 않는다니까? 거기다 막 설사 응아를 집어넣고 막 거기다가 막 발냄새 집어넣고 막 이러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맛있는 빵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회 안에서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효과가 좋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능력이 좋아. 그러면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 하다는 거야? 겁나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야. 단점도 겁나 많이 생겨. 첫 번째 단점은 뭘까? 빈부격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거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능력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없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은 태어날 때부터 한마디말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삼성인데 우리 엄마가 삼성이고 우리 아빠가 LG 회장이야.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자. 그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그러면 나 어떨까? 태어날 때부터 부자야. 그렇지?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봤어. 그게 오늘날에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는 정말로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나야죠. 그러니까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뭐 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미친듯이 무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익을 뭐 해버릴 수 있어? 방해할 수 있어. 이런 환경오염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잘 봐. 시장 분명히 에담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시장한테 그냥 맡겨. 그러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어서 얘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알아서 했어 못했어. 물론 알아서 한 장점의 부분도 있지만 알아서 하지 못한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계획 경제 체제가 발생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 계획 경제 체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빈부격차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이 가난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가난한지 알아? 그거는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게을렀어.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난의 문제가 그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하지만은 않더라. 이거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실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공장을 갖고 있어. 그런데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할까 안 할까? 이 사람은 일을 안 해. 그리고 노동자들은 겁나 고용해.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어때? 겁나 일을 해. 그런데 죽도록 일을 한 노동자는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이 사람은 이 자본가는 얼마를 벌냐면 1억씩을 버는 거야. 그런데 사실 사람이 죽도록 일했어.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냐 없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너무 적은 돈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러면 그때 이 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꺼져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야,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꺼져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가나해지고 그리고 이 사장은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부자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네가 게으르니까 가난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더라.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돌입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빈부격차의 문제는 사실은 이 부자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개입을 해줘야 돼? 경찰이 있잖아. 그게 바로 누구야? 국가야.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야. 잘 보자. 계획경제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개념이 지금 나오지. 선생님이 시장경제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은 뭐라고 했어? 자유라고 했지. 그러면 계획경제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평등이야. 평등. 그리고 바로 뭐야? 분배야. 분배. 분배. 어? 왜?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가난한 거는 지금 적절하게 분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분배를 못해줬다는 거야. 실제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라? 국가가. 자, 잘 봐. 앞에 시장경제에서는 국가가 개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 계획경제에서는 이거 지금 누가 계획한다는 거야? 국가가. 자, 계획경제가 뭔지 서술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서술하면 되냐면 국가가, 국가의,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명령에 의해, 이게 핵심 포인트야. 경제 문제를 뭐한다? 해결하는 체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획경제 체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획경제에는 특징이 있어. 뭐야? 정부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자, 정부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라고도 나올 수도 있어? 국가. 국가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할까? 국가가 다 빼앗아.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고 그래? 국유하라고 그래. 국유. 그러니까 국가가 다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가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야. 얘들아, 이거 우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어디서 하니? 북한에서 하잖아. 이런 체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사회주의 체제라고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선택한 게 바로 뭐냐면 계획경제. 자, 잘 들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그쵸? 아래는 뭐야? 남한. 위에는 북한이야. 자, 남한은 뭘 중요시해? 자유를 중요시해. 그래서 남한이 선택한 건 뭐야? 시장경제야. 우린 자유롭게 하지. 자유롭게. 국가가 뭘 결정해?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나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자유보다는 뭐를 중요시했냐? 봐라. 사회가 있어, 사회.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하는 바로 뭐야? 평등을 중요시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북한은 보면은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다 나누어줘.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정부 주도형이고 국유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다 소유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배급을 해준단 말이야. 배급을 해줘. 평등하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뭘 중요시하냐면 공동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 이걸 갖다가 굉장히 중시 여겨. 알았지? 그러면 이랬을 때 계획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뭐야? 뭐가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올라가. 아까 선생님이 시장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겁나게 효과가 좋다고 했지. 어. 효율적이라고 했어.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효율적이진 않아. 근데 다 똑같지. 어때? 나눠줘.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평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간다.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줬어. 그러면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달성을 해.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 그렇지? 당연한 거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단점이 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시험제 1타야. 바로 뭘까?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일하고 싶지 않아. 왜 일하고 싶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일해. 그리고 내가 겁나 열심히 안 일해. 그래도 나눠 갖는 건 똑같아.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는 내가 열심히 맛있는 빵을 만들어. 그래서 히트 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돈을 겁나 많이 버는 거야. 그러나 이 계획 경제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히트 쳤어? 다 똑같이 나눠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 진짜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아파요. 저 못 나가요. 그래요?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일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근로 의욕 자체가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완전히 저하된다. 완전히 저하된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그랬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명령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일일이 다 파악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는 거야.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잘 들어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지금 보니까 시장 경제도 장점이 있지. 그다음에 뭐도 있어 동시에. 단점이 있지. 그다음에 계획 경제도 어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그렇지? 얘네가 다 장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잘 봐라. 오늘날에 대다수의 국가는 무엇을 선택했다? 무엇을 선택했다? 이 두 가지를 섞은 혼합경제 체제야.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 그래서 혼합경제 체제를 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혼합경제 체제야. 얘들아.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냐면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유경쟁한다 써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해.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야. 근데 시장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뭐야? 계획경제를 계획경제 체제를 그런데 헌법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 소득의 안정적인 분배를 위해서.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빈부격차 굉장히 심하잖아. 그치? 그 소득의 안정적인 분배를 위해서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한다는 말이 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장경제 체제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계획경제 체제를 뭐 했다는 거야? 일부야. 일부. 모두가 아니라.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일부 도입한 뭐를 한다? 혼합경제 체제를 하고 있다라고 너 이제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시험문제 나온다. 법조항이 나와. 두 개의 법조항이 나와. 헌법 제 119조가 여러분들 나옵니다. 헌법 제 119조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가 자유경쟁한다고 나와. 그런데 두 번째 항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 체제냐. 그러면 너희들은 혼합경제 체제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더 정확히 서술하면 시장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계획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한 혼합경제 체제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찌워주고 가겠는데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시장경제, 계획경제, 혼합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짧게 짧은 도표로 시험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주고 갈게. 시장경제 체제가 있고 계획경제가 있어. 이것을 짧은 도표로 시험문제 낼 수 있어. 일단은 동기가 뭐냐. 경제활동을 하는 동기가 뭐냐. 물어볼 수 있어.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동기는 바로 무엇이야. 이거는 왜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바로 뭐야. 개인의 이익. 그치. 그러면 계획경제 체제에서의 동기는 뭐야. 이거는 바로 뭐냐면 공동의 이익이야. 공동의 이익 또는 공동의 목표야. 그치. 그러면 이때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있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인공들이 있다는 거야. 시장경제에서는 누가 그것을 해결하는. 개인. 그렇지. 개별 주체라고 해. 개별 주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아. 객관으로 나와. 개별 주체야. 그러면 계획경제에서는 누구야. 이건 정부의 명령이야. 정부의 명령이야. 정부의 명령.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문제가 발생했어. 그거를 해결하는 수단. 자. 시장경제에서는 뭐가 해결해 얘들아. 시장경제에서는 이거를 해결하는 수단이 누구야. 시험 때 잘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 시장가격. 근데 계획경제에서는 이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뭐야. 정부의 명령이야. 그치. 자. 그리고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장점 물어봐. 장점은 뭐야. 효율성의 극대화. 자. 계획경제의 장점은 뭐야. 형평성의 극대화. 여기서 얘들아. 자유를 중시해.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중시해. 평등. 됐지. 단점이 있어. 피디님 얘기해보세요. 시장경제 단점 뭐야. 빈부격차요. 그렇지. 빈부격차 또 뭐 있어. 못해. 그 다음에는. 빈부격차요. 환경오염. 이런 것들 있죠. 너무 불쌍하다. 방금 피디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걸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보세요. 배고프대. 선생님이 좀 굶겼어. 배고프대. 계획경제. 이거 맞추면. 다 거짓해요. 단점. 다 거짓된다. 그걸 일단 우리 뭐라고 표현해. 다 거짓된다. 거짓. 아이씨 뭐야. 효율성이 저하되지.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거 맞추면. 이거 맞추면. 빵 죽게. 자. 이거 뭐야. 뭐야. 뭐가 저하돼. 또. 하고 싶지가 않아. 일하기 싫어요. 그렇지. 아이 그걸 뭐라고. 어렵게. 글로 의욕이 저하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를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들이 잘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이 조그만 표를 갖다가 너희들 잘 기억해야 된다. 알았죠. 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까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시장가격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야. 여러분들 기대 만땅하고 오도록 하세요. 스위미어. 우리 빡공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지금의 아이비. 안녕.